아 아 왜 페달 박혔어 어 페달 박혔어 어디에 돌에 돌에 좋아 오 오 오 오 형 죽는다 살았어 어 왜 나이스 나이스 으 아 아 아 아 아 가 없어 없어 그 직병만 조심해라 아아 잘못했어 왜왜왜? 왜왜왜? 멜이랑 깜빡했어 야 끌마가 더 빨라 몸무게 덜고 계세요 앞의 힘 먼저 가 뭐 아 너 다시 가봐야 안 따라가 역시 사진 찍을 텅 뭐 것 같다 으 으 으 으 뭐야 씨 왜 이렇게 브레이크 잡어 아 깜짝이야 지금 올라 내려가고 있어 어 그 아마 식당 저 육개장 집으로 할 것 같아 교도소 옆에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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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따 먼지 야 햇병거려 먼저 죽겄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중독이 브레이크 자면 소리야 해. 중독이 브레이크 자면 소리야. 중독이 브레이크 자면 소리야. 중독이 브레이크 자면 소리야. 중독이 브레이크 자면 소리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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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쪽에서 코너 돌때 페달을 눌러 막 찍어 누르면 그립력이 생겨 그럼 안 미끄러져 나도 디젤한테 배운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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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서 보고 가 보고 무턱대고 들어야지 말고 여기서 이제 서버리면 중간에 쓸 데도 없어 저 왼쪽은 뭐죠? 일로 내려가면 돼 아 아 아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일로 갈게요 밑에 사진 안찍네? 안찍나봐 여기서 아 여기서 찍는게 다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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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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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밑에 가면 지금 나는 그리고 마 으 으 으 으 오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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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자아